호의 길이는 r 세타인데 얘가 6pi가 되고 넓이는 2분의 1의 r 제곱의 세타인데 요거 대입하기 위해서 쪼개서 적어보면 r 랑 r 세타랑 넓이는 12pi 입니다 r 세타 자리에 여기 6pi를 대입하면 2분의 1 곱 파이 6pi 에서 3pi 그래서 r 은 4 4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4세타가 6pi 세타는 2분의 3pi 4세타는 2분의 3pi 4세타는 2분의 3pi 4세타는 2분의 3pi 4세타는 3pi